그냥 일반 청바지 방송 아닙니다. 저희 지금 홈앤쇼핑에서 라이크라 데님의 진술을 IGN 브랜드로 함께 하시고 이런 스판성, 복원력, 그다음에 우리가 늘어진 살들을 정리할 수 있는 파워, 탄력감 전부 다 그 이상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소재 라이크라고요. 그다음에 패턴, 청바지의 생명은 패턴이죠. 청바지를 입었는데 뚱뚱해 보인다거나 다리가 짧아보이는 절대 입지 마세요. 제가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위가 충분하기 때문에 뱃살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지금 다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골반도. 라이크라가 지금 허벅지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늘어나고 심지어 막 이런데도요. 원단이 지금 다 동일한데 이 부분도 충분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이 뒷부분이 사실은 절개나 패턴을 되게 많이 공을 들였어요. 엉덩이 아까 지니씨가 제 엉덩이 보고 이쁘다고. 정말로. 이 포켓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짝 올라와 있으면서 엉덩이 라인이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오목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갖고 계신 청바지하고 한번 이 길이도 좀 비교해 보세요. 저희께 아마 한 이 정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자의 몸은 옆에 이렇게 보면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바지를 잘못 사게 되면 이게 짧은 건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밑으로 훅훅 내려가서 그리고 탄력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이제 미디 길이나 뒷 길이를 다 조절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충분하게 360도의 그 몸에 맞게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워싱 처리된 느낌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옆에 그 골반을 쪼갤 수 있는 이런 이제 선들 이런 선들이 훨씬 더 안쪽으로 중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허벅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벅지 선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리 라인이 굉장히 고다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신축성 보여드릴까요? 어우 너무 편해요. 바지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발목 끝까지 라이클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다리 라인 진짜 대박 길어 보이고 너무 늘씬해 보여요. 운동한 여자처럼.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 봄에 옷 사러 나가면 위아래 상관없이 이런 이제 라이트한 블루 컬러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청바지계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한 벌만 6, 7만 원 주고 사려고 하면 안 사요. 근데 저희 재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트렌드에 동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세요. 어머 나비에다가 꽃이 막 날아다녀요. 우리 여성의 그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스티치가 과하지 않게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옷으로 가려지면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밝아서 절개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안쪽에 넣었어요. 제일 신경 많이 썼대요. 디자이너가. 지금 패턴을 안쪽으로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패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기가 막히게 어쩌면 제일 날씬해 보일 수 있는 팬츠가 스카이블루 컬러고요. 뒷포켓도 일일이 팬츠의 뒷포켓은 다 다릅니다. 디자인이 다 다르게 해서 지금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이제 컬러들 너무 눈에 이쁘게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컬러는 곳곳에 이렇게 골드빛으로 해서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둔탁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밝아 보이고 화사한 느낌이 드는 블랙입니다. 골반은 이 정도예요. 라이크라 원사가 이 정도의 힘은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싹 힘 있게 잡아주면서 블랙은 다리가 더 고다 보이게끔 그냥 흰 운동화만 신어도 되게 예쁜 팬츠잖아요. 이렇게 3벌의 팬츠를 6만 9천 원대로 맞춰드릴게요. 네, 지금 3벌을 다 드리니까 사이즈는 4,4에서 지금 8,8 사이즈 하시고 저는 5 사이즈 입은 여자예요. 바지가 너무 편해서 라이크라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막 크게 주문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